나는 중국어를 공부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동작을 무슨 동작을 한 지 시간이 얼마 얼마 경과되었다. 그걸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를 해볼게요. 우선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뭐죠? 이 한유가 아니죠. 이거는 한유 그러면 한국어고 한유 그러면 중국어입니다. 성조가 이성사성으로 달라요. 그리고 슈에 시 대신에 슈에 슈에만 쓰여주셉니다. 워슈에 한유 워슈에 한유 한 다음에 한 달 되었습니다. 이렇게 슈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을 때 얼마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동사를 반복해주세요. 워슈에 한유 워슈에 한유 슈에 르 슈에 르 이예에 르 워슈에 한유 슈에 르 이예에 르 워슈에 한유 슈에 르 이예에 르 이렇게 동사 목적어 동사 그리고 이예에 르 이렇게 쓰시면 한 달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워슈에 르 이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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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해석을 해보면 나는 1년에 중고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워슈에 한유 슈에 르 목적어가 있을 때 동사를 한번 반복을 해주고 뒤에 이렇게 1년을 넣어주고 아니면 몇 년에 시간에 어떤 얼마 얼마 시간의 무엇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 르 르 는 완료 다 아시죠? 배웠습니다. 근데 맨 뒤에 르 르 는 왜 붙냐 워슈에 르 워슈에 한유 슈에르 이년 워슈에르 이녠 이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르 가 붙느냐 이 뒤에 붙는 르 는 어기조사라고 그럽니다. 이 어기조사 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1년 동안 배웠는데 지금도 배우고 있다 지속적인 거 그런 느낌을 나타낼 때 맨 뒤에 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워슈에르 이녠 르 지금까지 1년 배웠는데 지금도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쓸 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 잘못한 게 있죠? 한 달 인데 제가 1년을 썼네요. 그러면 음 여기 1년으로 바꿔줄게요. 워슈에 한유 슈에르 이념 르 워슈에 워슈에르 이 년의 한유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하지만 아직 중국어를 잘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지만 뭐죠? 두 가지가 생각나셔야 돼요. 거시 색깔 이쁘네요. 거시와 단시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거시 아니면 단시 거시 단시 사성이죠. 거시 삼성 사성 거시 그리고 사성 사성 단시 여기서는 거시를 써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어를 잘 말하지 못해요. 주어를 생각해주셔야 돼요. 주어가 뭐죠? 나죠. 나는 아직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요. 중국인의 사고방식 정도부어 어느 동사를 쓰고 그 동사의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잘 말하지 못해요. 거시 워 쑤어 한 중국어를 말합니다. 쑤어 드 부 타이 하오 워 거시 워 쑤어 한 쑤어 드 부 타이 하오 오늘은 동사가 많이 반복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못한다. 쑤어 드 부 타이 하오 쓰시면 돼요. 그런데 목적어가 나왔죠. 하이 중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쑤어 하이 중국어를 말하는데 동사를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정도부어에서도 목적어가 뒤에 나오면 동사를 한번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쑤어 하이 쑤어 드 부 타이 하오 거시 워 쑤어 하이 쑤어 드 부 타이 하오 하지만 나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그 정도가 그 다지 잘 못해요. 부 타이 하오 부 타이 하오 타이 하오 타이 하오 그러면 아 잘 됐다 잘 한다 그 뜻 이죠. 그다지 잘 못한다 부 타이 하오 이성 사 하이 타이 하 estão 띄 타이 하오 lara 하이 내가 생각하기에 What you had, What you had 그 이유는 내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인 것 같아요 머리가 팍팍팍팍 도셔야 돼요 바로 직역을 해주시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쩌글리요 이렇게 안씁니다 쩌글리요 이렇게 안쓰시고 그 이유는 뭐뭐인 것 같아요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쓸까요 그 이유는 뭐뭐인 것 같아요 그럼,我觉得, 쩌시 인웨이, 쩌시 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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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웨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웨이, 비음으로 n을 처리해주시면 돼요 인웨이, 인웨이, 혀끝이 혀가 위에 안 붙습니다 인웨이 이렇게 안합니다 인웨이, 쩌시 인웨이, 쩌시 인웨이, 워이더 제시 인웨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이거는 뭐뭐 인거 뭐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원인을 말하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할 기회가 많이 없다. 이걸 쓰시면 되죠. 내가 말할 기회 내가 말할 기회입니다. 여기서 말할 기회는 중국어로 말할 기회죠.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죠. 제가 말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제가 말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무슨 기회? 내가 말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어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장문에서 많이 넣는 것은 자기 주장과 의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어를 많이 넣어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글씨를 썼으니까 지금 단시 한번 써볼게요. 단시, 단시 색깔을 내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워쥬에더 단시, 워쥬에더 워쥬에더 대신에 워쌍을 써도 돼요. 워쌍 단시, 워쌍 중국어가 정말 재밌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중국어 재밌습니다.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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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H-A-N-Y-U인데 한, 위 안 하죠. 하유 여기 쓰십니다. 비음으로 하유 사성, 삼성 헌요 이스 헌요 이스 헌요 삼성, 삼성, 사성, 경성입니다. 헌요 이스 헌요 이스 헌요 이스 매우 재밌다. 재미없다는 매우 이스 매우 이스 단시, 워쥬에더 단시, 워쥬에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하유 헌요 이스 중국어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쭉 봐볼게요.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워쥬에한 쉐에더 이 년에더 함께 읽어보세요. 워쥬에한 쉐에더 이 년에더 워쥬에더 워쥬에더 이 년에더 한에더 한에더 워쥬에더 이 년에더 한에더 한에더 하지만 아직 중국어를 잘 말하지 못해요. 헛시 워쥬에한 수어더 부탈하오 헛시 워쥬에한 수어더 부탈하오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내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워쥬에더 죗잉ße인우we 워쥬 워쥬 절색인 왜 워쥬 they ripping 워쥬 워쥬에ents 지횋 워쥬에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중국어 강사 카일이었습니다